내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아니 내가 다른 요리는 실패했지만 탕후론 잘할 수도 있잖아 흔수사절입니다 흔수사절 된거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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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거같은데 된거같은데 그치 됐어 완성 좋아요와 구독 유하 유하 오늘은 탕후루를 만들어볼까해요 여자분이 언니 탕후루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었는데 그리고 집에 설탕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걸로 달고나 만들다가 많이 안 부풀어가지고 보니까 이 설탕이랑 이 설탕은 다른거라고 하더라고 오지도 사오고 과일의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귀찮아서 어제 씻어놨는데 물기가 다 안말랐네 아 꽂이 먼저 만들어놓자 끓이기 전에 이거는 방울토마토 됐다 내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아니 내가 다른 요리는 실패했지만 탕후루는 잘할수도 있잖아 훈수사절입니다 훈수사절 비율은 설탕이 3 물이 2 해도 되고 설탕이 2 물 1 해도 된다고 하던데 일단 내가 맞춰볼게 물 한컵에 너무 작을거같은데 아 냄비가 커서 물 한컵에 이거 설탕부터 넣으면 바닥이 붙을수도 있대 한컵 중국의 길거리 음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대 나는 한번도 안먹어봤거든 이파리에 물기가 되게 많다 원래 딸기에 물기 있으면 실패한다고 했거든 응 예뻐서 안따는데 응 예뻐서 안따는데 어 그리고 집에 집에 물엿이 있는 사람은 물엿을 넣으면 되는데 물엿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딸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딸기 안에 있는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엿이 대신했대 집에 물엿이 없기도 하고 물엿을 잘못 넣으면 이빨에 들러붙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막 보글보글보글했는데 얘는 더이상 발전이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흐름이 없어서 잘 흐름이 없어서 타이밍 이빨 쇼 한컵 나머지는 전기국탑에서 해야되겠는데? 일단 저거는 끓이고 있긴 한데 전자렌지 버전도 해보자 우리 내일 다시 할까 이거?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여기다가 냄비 버전이랑 전자렌지 버전 두개 다 해보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어? 물기도 괜찮은데? 토마토 있겠는데? 저거는 조금 더 조리라고? 조금만 더 조려보자 이거는 유튜브에 못 올리겠는데?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 뭐야? 물안에서 굳는게 아니라 물안에서도 물안에서도 끈적끈적한데 물안에서도 끈적끈적하려 이빨 코팅 됐는데? 잘하지 마세요 된거 같지? 된거 같지? 된거 같지? 된거 같지? 된거 같지? 된거 같은데? 그치? 됐어 완성 아아아아아아아아 현실에서 끈적끈적 아아아아앜 뭐야 왜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래서 빨리 사과해 빨리 나한테 누가 이 탕후루 한다고 해 빨리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설거지해 빨리 제일 처음에 한 걸 먹어볼까? 잠깐만 그 연정? 안 굳었는데 뭐야? 이거는 처음에 한 거 얘네가 성공한 애들이야 얘네는 이따가 먹을 거야 종이 한지 하면 안 떨어진다며 종이 호일이랬나 이상하다 종이 호일이랑 이거 내가 뭘 깐 거야 물 옆 다른 방울토마토 맛이 나 아삭아삭하네 진짜 우린 얘네가 남았거든 딸기는 진짜로 완벽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는 좀 걱정되긴 해 왜냐하면 방울토마토는 두께가 두께가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건데 나 이걸 언니 탔어요 친언니가 분명히 집에 종이 호일이 있다고 그랬거든 언니 우리 집 종이 호일이 안 사도 되지 그래서 비싼데 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던데 기름 종이였네 어떡하지 탕후루 만들렸더니 본드를 만드셨니요 먹어볼까 맛있는 물엿 바른 딸기가 되었습니다 맛있어 근데 얘네가 걱정인데 얘가 걱정인데 얘가 걱정인데 종이 음 일단은 앞모습만 보면 성공한 것 같아 소리도 괜찮고 자 탕후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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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그래 덜 굳었나 봐 이거 봐 안 꽂은 것 같아 아직 다시 패스 손 좀 씻고 당루는 꼭 사 드셔야 됩니다 마라탕이나 시키자